오늘은 로스트어비스 젤리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안에 젤리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기라티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까재껴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요렇게 팩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특일 나오면 대박이겠죠 기라티나 특일뽑기 도전 카드 한장 들어 있습니다 바로 봅니다 아 심화살이네요 젤리입니다 몬스터볼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몬스터볼 젤리 딸기맛 젤리입니다 두번째 팩 카드 바로 확인합니다 깨비 물거미 깨비 물거미 깨비 물거미 바로 확인합니다 나룸퍼프 나룸퍼프 코리 코리각 코끼리 코끼리 기라티나 기라티나 가자 바로 확인합니다 아이엔트네요 개미 바로 확인합니다 기라티나 제발 아 랜턴이네요 바로 확인합니다 에몬가 레어카드가 안나오네요 기라티나 나올듯 했습니다 안나오네요 너트렴 너트렴 다른 퍼프 바로 확인합니다 바로 확인합니다 공격 폴리곤 2 랜턴 제발 3 2 1 아이엔트 개미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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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기라티나 한장만 주세요 3 2 1 6 식스테일 3 2 1 얼룩이 3 2 1 불 불화살빔 3 2 1 도토리 3 2 1 고래 왕자 뒤에 갈매기도 있네요 뒤에 갈매기도 있네요 라스트 3 2 1 폴리곤 폴리곤 젠트 레어카드 1장도 안나왔네요 젤리만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젤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맛있는 딸기맛 몬스터볼 젤리 끝